약간 시간 될까? 만날 수 있을까? 별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잊지 말고 대답해 줄래? 그런 나게 미살래?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 줄래? 뭐지 근데 말야 내 고백 말이야 답 안해줬잖아 너는 나 어떤 것 같아? 부담 안 가져도 돼 진짜 해 안 하는 게 괜찮아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 내가 그리 갈게